복지TV 채널번호가 199번으로 단일화됩니다. 지난 8월 KT올레TV를 시작으로 SKBTV도 199번으로 변경됐는데요. LG유플러스 역시 채널번호 199번 변경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복지TV뉴스24가 더 알찬 정보 전달을 위해 새롭게 개편되어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